야, 어재! 너가 디데껀만 받겠다는데, 왜 말을 못рут니? 채권 어디 있어? 없어요, 아이씨! 아! 아! 아저씨! 이리 와! 없어요, 없어요! 날 주관차 나와. 대댓고 놀러가기 딱 좋나? 이게 무슨 개구탱이야, 씨! 옷 봐라, 이거. 머리 하고. 내 딸 어딨어? 최민경 씨. 이거 뭐야? 이런 이 씨발. 내 보고 있어 했더니 말 안 듣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저 여자 딸내미 찾기 싫은 모양인데. 아저씨. 어? 나 쉰 하려고요. 너희 엄마 어디 간 거야? 아이고, 나 거기 어디 갔노? 아이고, 윤이 못 봤는겨. 왜? 아를 찾는데 요만하거든. 이 근방에 이 씨끼인데. 여기 A로 버렸답니다. 아,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 놈들이 데리고 있어. 아이고, 그렇게 됐지. 정정합니다. 보호자랑 같이 뗍이다. 아니, 그렇게 안 했는데 안 하는 거죠? 이상ح Mosokyuk? 요, 요요. ю뉴야! 안녕하십니까. 유녀! 이게 뭐야? 그게 다야. 우리가 가진 거, 그게 전부야. 그게 전부 다라고! 없어. 죄제 안 갖고 왔다고. 너 씨발 지금 당장 가서 그 꼬마에 데려와. 그리고 아줌마 이런 씨발. 아줌마, 내 말 잘 들어. 내가 엥가 안에선 여자랑 어린 애들은 손을 안 대는데, 오늘 둘 다 하게 생겼네. 아이 아줌마, 큰일 났습니다. 아줌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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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! 이건들!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? 작품 가져러 가자! 너 내 새끼 건드림을 죽여놔! 이 새끼야! 아줌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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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? 아줌마! 아줌마 아줌마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면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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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남의 일에 기어들고 지랄이 계속 그러고 있을 거야 아무튼 인연이고 저년이고 일 어렵게 만드는 게 특기다, 에? 내가 기집년들이 설쳐서 제대로 되는 꼴을 못 봤어요. 내 말 똑바로 들어, 에? 무시하지 마. 네? 무시하지 말라고. 이 씨백 개, 백 개! 자, 꺼내려! 못 줘! 못 줘! 대충 몇 대만 맞고. 민대리! 힘을 써, 신하게 쓰러 가야지. 어? 야! 야! 미치겠네, 씨! 그리 가! 그리 가! 그만해라, 그만해! 그만! 그리 가! 그리 가! 그리 가! 그리 가! 그리 가! 일어나. 일어나, 이 새끼야! 그러니까. 야! liamo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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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! 유아!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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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!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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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윽! 지금은 내가 알아서 장사를 할게, 이 새끼야. 아줌마! 상원자, 가스 좀 잡아! 왜 있어? 채권 돕는 게 뭐지? 채권 여깄어! 빨리 윤희 해놔! 아저씨, 미안. 근데 어쩔 수가 없거든? 이거 먹고 떨어지라고! 이 나쁜 캔! 사람들아. 김윤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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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윤현. 우리 가! 전화를 나와, 이 놈을 찾았다! 아, 나갔다. 왜? 룰린아, 룰린이 찾았어! 아, 나갔어! 룰린아, 룰린이 찾았어! 사갈이가 있어! 내가 애 보고 있으라고, 그래, 짜맛어. 시끄럼말이 뺏어. 짜마! 야! 아아지야! 가! 빨리 가! 룰린이 조금만 중간부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